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페이지 내 상단의 보고관리 메뉴에서 연계보고 결과 조회를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보고 업체명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연계일자 기간은 연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계보고한 날짜가 검색되도록 설정하여 결과를 조회합니다. 조회 후 연계보고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지를 보고 결과 항목의 성공 또는 실패로 표시되는 값을 통해 확인합니다. 만약 보고 결과가 성공으로 표시된 내역일 경우 해당 내역을 더블클릭 또는 선택 후 우측의 상세정보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보고 내역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고 결과가 실패로 표시된 내역일 경우에는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실패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연계보고 내역을 선택 후 연계 이력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전송된 연계보고 파일의 단계별 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검색을 통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보고 구분, 보고 방식, 보고 결과, 사용자 보고 식별 번호 등의 구분 값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보고 구분에는 조회할 연계보고 내역의 보고 종류를, 보고 방식은 연계보고 방식에 따라 선택하며, 보고 결과로서 성공 또는 실패 내역을 구분하여 조회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 보고 식별 번호는 각각의 보고권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되는 고유 식별 번호로서 취급 내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사용자 보고 식별 번호는 특정 연계보고 내역을 조회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계 파일명은 연계 프로그램에서 연계보고 서식에 따라 마약류 취급 내역을 담아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전송한 보고 파일의 이름으로서, 이 또한 사용자 보고 식별 번호와 함께 특정 보고 내역 조회 시 유용합니다. 연계보고 결과 조회 후 연계보고 결과가 실패로 확인되는 보고 내역은 각 연계 프로그램의 절차에 따라 연계보고 실패 원인을 확인 후 재보고 등의 조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계 프로그램 연계 anyone 연계っぱ 연계 demek Looking toTV 연계보고 연계보고 연계보고